Vectorization은 단어를 숫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단어가 존재하면 1, 없으면 0입니다. Count Vectorizer는 단어가 출현한 횟수를 카운팅합니다. Frequency를 고려해 텍스트를 Vector로 바꾸죠. 예를 들어 한 문장 안에 Cent가 3개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Count Vectorizer는 Cent를 3으로 입력합니다. 각 셀에 들어있는 숫자는 단어가 등장한 횟수입니다. 만약 등장한 적이 없다면 0으로 입력합니다. 한 번 더 복습하면 한 문장에 Fish가 두 번 등장했죠. 그래서 Fish에 2를 입력합니다. 한 문장에 Red가 한 번 등장했죠. 그래서 Red에 1을 입력합니다. 나머지는 등장하지 않으니까 0을 입력합니다. Vector의 첫 번째 위치가 Rome입니다. 두 번째 위치가 파리입니다. Vector의 길이는 얼마나 길까요? 처음 Fit에서 학습시켰던 단어 사전만큼 깁니다. 제 평생의 유튜브 제목을 전부 모아서 Counter Vectorization을 하니 Vector의 길이가 무려 12,674입니다. 제가 평생 제목에 사용했던 단어의 총 개수가 12,674개라는 것이죠. 단어 사전의 길이가 12,674입니다. 했습니다. 하였습니다를 전부 하다로 바꿔주는 등 스테밍을 해주니 절반으로 줄어서 이제 6,037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많죠. Vectorization은 단어를 숫자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Count Vectorization은 단어의 프리컨시를 고려하여 Count 해주는 Vectorization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벡터의 길이는 단어 사전의 길이와 똑같습니다. 렛아이준다 신고 І